안녕하세요. 싱글 타보려고 처음 입문했는데 많이 도와주세요. 아, 이런 길은 인도에서 좀 타왔기 때문에 적절한데 그래도 제가 타는 게 좀 불안스러워서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. 잘 가르쳐주시니까 좋은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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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르쳐주시니 좋은데요? 가사 낮추고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셨어요? 괜찮아요 안 다치셨죠? 안 다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험어져요 여기는 안 넘어져도 되는데 이제부터는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가야돼 이게 많으면 저는 불어넣어요 브레이크 잡으면서 내려오시면 돼요 자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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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오케이 와 잘 타셨네 겁난다 저렇게 거 없이 넘어오다가 난 저렇게 넘어진다 한 번 더 넘어질까봐 내려오긴 하는데 잘하셨어 지금 위험한 데는 내가 받아들이려고 잡아들이려고 그랬는데 그냥 내려오신 건데 잘 타셨네 저 속도감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지금 브레이크를 좀 잡으시면 되는데 안 잡으시나보니까 그러니까 작게 되면 나노력이 확 잡아서 불어넣게 놓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맞추고 자 브레이크 잡으면서 천천히 오케이 profit utiliser 공간을창곡을 공간을 뛰shine 천천히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가 frustrating 브레이크 잡았어야 되는데 다행이다 아 대박이다 오늘 제대로 찍으셨나요 겁나셨죠? 진짜 몰랐어요 좀 쉬세요 앉아서 이게 충격받았을거야 소릴 있네요 지금 몇 분 넘어져? 크게 넘어진 건 두 번 완전 굴론가 잘 넘어져서 괜찮아요 넘는 것도 기술이더라구요 넘어지는 것도 기술이더라구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이팅 넘어는 건 기술이에요 그냥 저는 되죠 자전거 내 핑계 타버리잖아요 제목 먼저 아까 보셨어요? 제가 자전거 핑계 치는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떻게 가슴이 쩍이 탈 수 있었겠어 틀릴 넘쳤습니다 생과 살을 못내든 찢어졌을까 봐 와 고구들 항상 해야돼 마음의 위안이 안해야돼 하나 둘 자전거 고맙습니다.